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피자옷의 더블 퐁듀 비프킹 피자입니다. M 사이즈고요. 디핑 소스 10개 추가했고요. 콜라 추가해서 2만 930원. 이거는 그리에르 퐁듀 소스예요. 잘 먹겠습니다. 큐브 치즈랑 고기랑 파프리카, 브로콜리, 감자 토핑되어 있어요. 버섯이랑 맛있다.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엣지도 굉장히 맛있어요. 엣지에 고구마 무스랑 치즈 그리고 겉에가 굉장히 크런치하고 바삭바삭해요. 토핑은 불고기 피자에 치즈큐브 넣은 것 같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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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일이 더 매운소한 맛이에요 조금 더 매운소한 맛 오늘도 맛있게 먹는 건 아삭한 맛이에요 뱃살이 너무 매운소한 맛 제게는 오늘의 맛은 가장 매운소한 맛이에요 애들과 뱃살이 너무 매운소한 맛이에요 바삭한 게 너무 맛있어 이건 작은 게 너무 좋아요 하루미늄 야옹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쫄깃쫄깃한 향상 너무 맛있지만 콩나물이 기름에 쌓여서 꾸벅이 고춧가루 에어컨 식감 단무지 매운 고구마 매운 고구마 고구마 매운 고구마 고구마 그릇에 찹쌀떡에 찹쌀떡으로 끓여요 고소한 전자에 찹쌀떡으로 끓여요 뿌리고 딱딱해요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서 소위에 찹쌀떡으로 끓여요 매운 고소한 고소한 연어 제가 보자, 너무 맛있다. 아, 고기 들어간 피자 치고 맛없는 피자 못 봤어요. 하나번에 넣은게 진짜 só있던 맛이랑 가득해 음 Dat는 잘먹어서 삼각한 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이는걸 딱 상큼하고 자주 먹으면 나만에 sticking 꼬리꼬리 해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아주 맛있게 만난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솜이 오이 손질이 너무 좋았어요 고소하고 진리 매콤해요 아이스크림 소소하고 소고기 그리고 소고기 고소하고 홈페이지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춧가루 고구마 부분도 식감이 포기해 보니 오리오오오오오오오 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 오리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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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오오오오오오 오리오오오오오 당면은 이 거리낙다 만지지않고 더 건강하다가 오무소 뇌 뇌 뇌 뇌 쫄깃쫄깃쫄깃한 냇잇 usg 국물먹는 국물이 보이네요 국물을 넣어서 먹기 전에 더 맛있게 먹었어요 국물이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잘 어울렸어요 국물이 잘 어울렸어요 국물이 잘 어울렸어요 국물이 잘 어울렸어요 새우에 삶은 면이 너무 좋겠어요 새우는 면이 너무 좋겠죠 아시아 고기하고 고기하고 치즈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